서영이 꽉 깨물었어. 도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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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왜 웃고 난리야? 뭐가 그렇게 당당해? 그럼 기분 나쁘게. 뭐가 그렇게 당당해? 그나온이 당당하지, 걔가 날 좋아하는데. 내가 먼저 만났잖아. 네가 먼저 만나도 사람 변하는 거지 뭐. 걔가 날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어? 못 보겠어. 뭐가 그렇게 당당해? 뭐가 그렇게 당당해? 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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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했어. 외쳐. 걔가 날 좋아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는 건데. 지금 쳤어? 어쩌라고. 어디서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떠? 너 지금 몇 번째야 이게. 몇 번째게. 그게 뭐 네 남자야? 내가 얼마나. 넌 내가. 뺏기는 여자? 너 얼마나 걔를. 나는 그걸 완주하는 줄 알아? 네가 옆에서 제일 많이 찍겠지. 너 엄마 잘못 잡겠지. 잠깐만. 잠깐만. 얼마 죽겠지 넌 모드냐고 서. 넌 모드냐고 서. 넌 모드냐고 서. 아 그래. 넌 모드냐고 서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진짜. 아 kı're needs to go. Firstly. 아 사진 놔봐. 내가 못 와. 맞아. 나도 괜찮을то, 또. Spit. 제발. 잡았어. 아!! 어떡해 미안해. 어떡해. 어떡해. 왜 이렇게 까지? 갑자기 서현이가 열받아서 머리카락. 이렇게 한 번 걷도 이렇게. 진짜! 니가 뭔데? 나 어떻게 잘하는데? 니가 뭔데? 나 어떻게 잘하는데? 니가 뭔데? 나 어떻게 잘하는데? 수다시켜. 진짜! 나 정신 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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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